안녕하십니다 언제 뭐 애들 키우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 카드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데 어? 별로 재료가 없네 이렇게 봅시다 아 이래까지 뺏땅졌어 어 좀 실망인데 많이 실망인데 얍 오 바로 됐네 맞기도 않아 골드는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 바로 되겠네요 좀 더 판매하면 음 이거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신화학성 구구구개 은하철도 구구구 이래야 이거 키워야될까 아 오르카 엽시다 이거 아 쓰겠지 뭐 아 쓰겠지 뭐 신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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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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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도 은근 잘 뜨더라구 아 레벨도 안 댕겟네. 룰이 그냥 합시다. 아깝겠는데. 니아, 녹스. 니아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좀 다 키워야돼요. 샤오 이런건 안 좋을 것 같고. CNSJ 말그냥 하자. 에반, 에반 안되고. 아일린 받아야죠. 아일린 지금 많이 쓰니까. 여섯마리, 일곱마리까지 되겠네. 두개만 따뜻하면 50가능한데. 아직 종합도 안해가지고. 선택권이 이제 이번달에는 이거 하나 남았네. 사안. 에반 빼주고, 유리 빼주고. 필요없고. 안되네. 많이 있긴 한데, 다 강화해서 모으는 것들이에요. 좀 더 보내면 될 것 같고. 무리 살 필요없고. 이런거 매일매일 받아주고. 이 컷도 매일매일 받아주고. 샘크 정상기단. 이거 이제 거의 끝날텐데. 팔라누스가 안뜼어. 떴나? 안떠는데 이거. 3일 날았는데, 큰일났다. 플랜스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되거든. 안떠. 내려드네요. 80이 아니구나. 80맞네. 한 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드럽게 안떠는데.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초기화됐네. 이건 뭐 더이상 뭐, 여러 번 할 필요없을 것 같아. 이거 하나씩만 하고. 조금 급한 적으려겠다. 패스완은 뭐, 뜰려나? 더이상? 뭐, 화석마저도 뭐, 기분좋으니까. 뭐, 화석마저도 뭐, 기분좋으니까. 이 정도를 하고. 팔라누스 어디있냐? 찾아야돼, 이거. 어떻게돼. 팔라누스 있으면, 얻으면 끝나는거라. 이것도 이것도 있자. 이거 떼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에드스펙 성장하고 있구요.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사와드라고. 가이사 대력 80 물량 소집. 사와드라고 봅시다. 음. 린도 이제 심각 나올 것 같은데. 손오공은 거르구요. 어. 여포. 에이스. 린합시다. 여캐가 아무래도 우리가 하겠지. 어. 어. 현명한 상태로. 여캐 만능주의전. 약간 세력 원래 좀 그래가지고. 어. 꽉 찼네 이거. 몰랐네. 어. 낭비 모집을. 야. 뭐가 이렇게 잤냐. 조명자비? 야. 자리가 없어. 정신도 좀 하고 해야겠네. 이건 따로 할게요. 다 아멜리야 이거. 오늘 얻었잖아. 이거. 이거 해야겠다. 아멜리야. 오늘 이거 얻었거든요. 뽑기에서. 개꿀이죠. 옵션 변경. 원격력으로 해서. 69네요. 제발 69. 아. 좋아요. 68. 거의 최대치죠. 개꿀. 개살이 됐고. 바로 옵션. 강화. 일괄트로는 태어났네. 야. 골드가 쩍쩍 빠져나간다. 뭐야. 뭐야. 모잘라? 좀. 중요한건. 안 갈고 있는거지. 쓸데없는거 가는거지. 여포. 여포. 여기가 좀. 스킵할까? 아. 씰치가 없구나. 그냥 버려. 아. 저거 또 어떻게 구하겠죠. 이거 뽑기라 하던거네. 여기 어디에 있냐. 아. 다 키웠구나. 온밀히 재료가 많이 되거든. 여포. 하나. 킵하고. 빠르란. 많이 넣어. 파이팅. 로그. 이제 데미지 600인거죠. 예능이 충분해요. 예능이. 이뻐. 이뻐. 아주 잘 컸어. 이뻐. 야 이거면 장비가 확 줄었네 보석도 이거 이게 승급이 되나? 이게 궁금해 승급하면 해주세요 승급하면은 이게 그냥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해보려고요 아 되는구나 좋은거네 오 안돼 아직도 안 줄었어 도대체 뭐가 쌓인거야? 그렇지 뭐가 얼마나 쌓여있길래 이게 좀 잘 익었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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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ör 흠 흠 안 쌓였다, 별로 안 쌓였어, 완전히. 악쇠 뽑기 오면 했었는데 까먹었네. 한 번 뽑아보잖아. 같이 할게. 여기거든. 일단은 선택권은 정말 중요한 건데 마음 먹음 하니까. 이거 합시다. 이건 좀 애껴야 될 것 같아. 귀한 것 같고, 이거. 아,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번 더. 개이득. 완전 개이득 바빠. 나 좋은 거야. 나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 기본 옵션이라. 물론 상당히 좋은 거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말이 애매하죠? 실제로 그러면. 갈아주고. 갈아주고. 안 좋은 것들 다 갈아주고. 야, 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쫄긴 쫄는데. 방어구가 디따많구나 진짜. 쓸모없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더럽게 만들어있다. 야, 이게 뭐야. 그 땜에 그랬구나. 어쩐지 뭐가 그리 많더라. 어? 아홉 장기는 이제 없어. 별로. 아, 진짜 없네. 근데. 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이거 밖에 있는데. 왜 안뜨자. 전체에. 아니구나. 아래에 나오는구나. 거기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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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바로 이랍니다. 이거. 이거. 천표를 주고 왔는데. 야, 트리플스. 아니, 더블스 좀 떨어라. 나 저번달에 까먹고. 그 하나에 있다니? 흐. 버리기. 에스끈 필요없는데. 저거 뜨면은 저거. 체크해야겠다. 필요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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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번에 모아서. 오. 드디어. 제인분은 다 모았다. 아. 근데 저번에. 악세사리가 참 안뜨네. 여포도 그렇고. 태호도 잘 안뜨고. 어. 일단 여포 끝났다. 이제. 태호랑. 저 악세사리는 특별 소환 가능하죠. 저바드에 실패했죠. 안떠가지고. 이럴 때 연속으로 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안뜨겠네. 솔직히. 이렇게. 못봤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합시다. 금방 하거든요. 이거 맨. 이거 이거 이거. 모션을 삭제하는거 어떻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봤는데. 어. 떴다. 아니네. 아. 뭐야. 뭐가 안쓴거야 이거. 자연의 어리띠. 체력진가네. 아. 피해지라는. 피해량이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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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연의 어릴 때 들을깐 되네 진짜 뭐 웰키리가 그게 좋은건 아닌데 뭐 고급 생기자라고 뜯어도겠다 쓸만한거 야 진짜 삐댕거면 다 쬐어버려야 돼 진짜 쓸모없는 저 관 누가 맡겨야 돼 내가 미쳤다고 맡겼네 물론 공짜로 주는거긴 하지만 하나를 하나 일단 멜키리에서 멜키리 뽑았네 기분좋다 언제까지 뽑아요 지켓은 봐야되지 107회나가지고 S급 이상 자동 스킵 자동 세이브 안되거든요 상위 등급이 좀 더 뽑히면 아랫것들도 그냥 됐으면 좋겠다 특별해서는 이렇게 좀 유도리가 없어요 실망스러워 무게장은 실망이었다 졸리다 이제 빨리하고 자야겠다 렉쥬 걸리지 말자 제발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이잖아 끝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아 그래도 이거 이제 뽑기도 얼마 안남았고 아마 전 투르트 받을거 같아요 이거 가능하면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자 뭐에요 올 꼬리만병